이곳 아 빡쳐 기체를 내려놓으시고 여기 내려가 양손으로 다 쓰셔야 할거에요 이거 잡으셔가지고 금풍 잡는것도 안돼 이렇게 이렇게 됐다 차라리 치자는게 나은데 아 이쁘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네 여기가 좀 허전하더라구요 그냥 스모크 치자 그랬는데 점점 그냥 칠할걸 이라는건데 마스크 하는게 차이나 솔직히 말해서 하세가와 얘네들은 이거 안붙여요 그런거에요 쟤들 색칠해서 쟤들 장래는 그냥 색칠해서 만들고 이 가나서 붙여보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짱 편하게 너희들의 파다리를 편히 봐주는거 같은데 연맥이 있는거에요 아 remove 좀 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